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여행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이 여행을 다녀올 경우 최소 14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이 같은 방침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풀이됩니다. LA 카운티 바바라 포레어 국장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날 경우 최소 14일간의 격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포레어 국장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경제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남가주에서만 380만 명, 전국에서는 5천만 명의 시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가량 감소한 수치이지만 팬데믹 사태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자동차클럽 AAA는 이번 추수감사절 여행객의 95% 상당히 항공기나 선박이 아닌 자동차를 타고 여행에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